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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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들어볼까요? 네! 하아 하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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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쉽지 않네요 하아 아오 시끄러어 아 왜 시끄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오지 말어 정상적으로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 독일 방문 두 번째 베를린 방문 두 사람이 어서에 왔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뭐라고?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오늘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 베를린 스테이의 열기가 정말 뜨겁고 저희 응원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뭔가 오늘 되게 응원을 되게 잘 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이 믿고서 서창빈 서창빈 그 부분을 그냥 잊을 수가 없나 오늘 못 들었어 들었어요 엄청 잘 들었어요 어디서 지나고 모르고 인이어 빼버렸어요 아 아 저는 그거 인상 깊었어요 편할 때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 그거 뭐야? 몰라 핸드폰 뭐 핸드폰이야? 색퉁이가 칠조회 같은 걸 붙인 거 우와 그거 직접 해주신 거예요 진짜 진짜 예쁘더라 진짜 진짜 많았어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보고 싶었는데 어떤 분은 스키즈 로고에다가 색깔 칠해놓고 오 진짜 예쁘더라고요 무대를 하면서 스테이의 무대를 보고 있고 맞아요 스테이 퍼포먼스 좋아요 좋아요 스티트 짜주자 스테이 트위스트 짜주자 스테이 트위스트 짜주자 약간 깜짝 놀랐던 게 내 마주 뭐야 멘트 이제 찬이 형이 했었잖아요 딱 했을 때 이제 감동 있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다들 팬들이 이제 올리는 거예요 아 그 아 이제 방탄 베스트 리더 방탄 베스트 리더 야 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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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라고 친구 베리 역시 베스트 리더의 베리야 배고 있나 여러분 아무튼 제가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팀 답변 당연하죠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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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성이 마보 왜 안 들려? 빈성이 마보 안 들린다고?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한국 몇 시에요? 지금 프랑스랑 똑같이 7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인가요? 6시? 6시? 6시네요 두려워 일어날 시간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주말이란 오늘 주말이요? 깨워서 미안해요 이제 주말이야 괜찮아요 새벽에 딱 오시고 이제 끝났다 하고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맞아요 새벽에 잠깐 일어났다 원래 잠깐 일어났다 자는 게 다 끼운거에요 맞아요 무서워 10분 남은데? 어? 뭐야 저녁 2일이잖아 지금 저녁이 어? 2일이네? 그리고 그러나? 1년이네 알람 맞춤 시간 1분 전에 일어날 꿀인데 어? 너무 싫어 할머니 스톡 한 번 있어 어? 그거 나 싫어 너 진짜 싫어 뭐 했다고? 그랬다고 꿀인데 왜 싫어? 꿀 싫어? 반업법 반업법 잘 말하네 자 그럼 오늘도 한 명씩 이렇게 약간 짧게 소감해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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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명씩 소감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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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before 한 줄 할게 오! 렛츠고 하연! 집뚱집뚱! 준비됐어? 무관절한다고 아저씨 무관절한다고 요! 오늘 베를린! 베를린! 요! 행복했지! 무대 너무 재밌었지! 재밌었지! 스테이 너무 아름다웠지! 내 속인 여기서 끝날지! 네, 오늘 정말 진짜 재밌었고 진짜 너무 행복했었고 또 베를린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스테이랑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또 베를린에 와서 또 멋진 무대 같이 스테이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진? 네,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베를린에 와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순간만큼 정말 영광스러웠던 순간인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스테이가 굉장히 많은 걸 막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해서 무대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또 스테이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무대를 한 것 같습니다. 땅케! 땅케! 땅케스! 너무 즐거웠어요. 휴대. 안녕하세요. 예! 좀 늦었지만 한국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 스테이와 같이 무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좋았던 게 이제 저희만의 무대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곡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많은 스테이 분들도 많이 되게 즐거우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땅케! 땅케! 예! 저는 아까 공연 그거 있잖아요. 어퍼링션. 공연 그 뭐였지? 마지막에 이거 하는 시간 있잖아요. 아! 소감! 공연 소감 시간때도 얘기했었지만 저번 두 번 독일에 왔을 때 뭔가 더 무대를 하고 가고 싶어서 아쉬웠었지만 이번에 또 저희가 이렇게 엄벨토로 스키즈만에 보면은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와우! 너무 좋았어. 예! 창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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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반주 랩이 형! 오! 예! 나는 무반주 랩 못해! 오! 예!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할 거지! 오늘은 그냥 할 거야! 오케이! 오늘도 너무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스크랩! 스크랩! 오늘은 일단 영어를 안 들었어요. 오! 오! 완전 갈수록 배우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어... 어... 저희 리모드 오시고 리모드 오셔가지고 저희 무대 봐주셨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 스테이가 저를 자랑스러운 족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무리 잘하고 갈게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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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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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빛나는 스테이! 오늘도 빛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무대를 같이 꾸며주셨기 때문에 하하! 역시 열 번째 스트레이 키즈 멤버 우리 스테이는 정말 죄송합니다! 역시! 감동적인 멘트! 와! 정말! 감동적이야! 와우! 아! 네! 오늘 정말 무대를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 와! 나의 조명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무대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예! 예! 가로 Orig 정면에 그 통역사분이 띠띠띠띠띠띠띠띠 되게 인상깊었어 스테이들도 다 따라오고 그게 그 햇빛성이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에 와서 처음 봤을 때 그거 하고 이제 베를린 스테이분들이 한송소리가 너무 뜨거워서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 천니방!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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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희가 뭐냐 또 제 세번째 방문으로 독일에 오게 되는데요 역시나 언제나 항상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독일에 계시는 평균에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스테이도 같이 노래를 불러준 게 계속 뭔가 맴도는 느낌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고 진짜 제 초대만 언제나 해주시면 진짜 또 언제나 또 오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땡큐 스테이 땡큐 1년 됐어? 네 1년 됐어? 1년 됐지 9월 중이지 9월 중이지 생일이었어 아니 9월 중 거의 제가 조정기를 하고 있었죠 놀랍대로 안다 누구나 대답을 하라고 놀랍대로 아, 조정기 했구나 아, 안돼 예 예 예 예 예 오케이 자, 아무튼 저희가 물론 지금 도전 예, 도전이 독일 정비 엄배 무사히 맞췄지만 저희 이제 또 러시아 가전을 안 됐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설레고 러시아가 도움이 유명하도록 들었어요 오ogn지온 유명해! 오 expressed earmark 오ogn incense 오 Tubмен 유명해? 러시아도 저희 잘 하고 올거니까 여러분도 만ISA 기다려 주세요 한 주 만에 기대하십시오 bedtime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